서울에서 인천까지 멀리 여행을 왔습니다 기와 주둥이 되게 많아요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원래 갔던 골목길 중에서 최고네요 재밌어요 동네 자체가 정말 오래됐네요 골목길 구경 잘했습니다 직접 가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림 좋다 가볼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따라올려고 그래 오지마라 날씨 정말 덥네요 이 아래쪽으로도 물이 있어요 벽화 예쁘다 조만간에 또 올거에요 여기는 동인천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 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동구 송림 1동 2동 이에요 서울에서 이곳까지 여름 휴거 겸 여행을 왔습니다 송림동 같이 걸어 보실까요 조금 빠르게 이동 할게요 여기는 중앙시장 입니다 아직 좀 더 걸어가야 배달이 헌책방 거리는 바로패스 서울보다 살짝 시원한 것 같은데 습도가 되게 높아요 다시 조금 빠르게 이동 하겠습니다 신기한거 발견 송림 1동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 때문에 싹 허물었는데요 이 현장 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골목길 걸어볼게요 이틀동안 비오다가 해가 떴는데 햇볕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골목길 보이는대로 들어왔습니다 와 시원하다 송림 1,2동 발길 닿는대로 걸어볼게요 자 이쪽부터 한번 들어가보자 이쪽 길은 JYK 동생이랑 한번 왔던 곳이에요 이 집은 되게 특이하네요 아주 오래된 향나무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오래된 곳이네 굴뚝도 있구요 이런 골목은 안 들어가 볼 수가 없더라구요 여기까지 재개발이 되고 벽어너편은 아파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 삼촌을 힘을 힘나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기와 주붕이 되게 많아요 오늘 여기로 여행 온 보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인천이 저는 더 가깝습니다 그탱탱으로 보면 도로명이 솔빛로 또 70번 길이에요 기와지붕이 많이 보이던 그 골목길입니다 우와 가지도 주렁주렁 매달렸고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 골목은 살짝만 들어가보자 저기는 사믹아파트 그 기와지붕 있는 곳을 찍었으니깐 들어가 봐야겠죠 골목골목이 박물관이에요 좌회전 여기는 송림 이동이구요 북쪽편으로 이동 중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근래에 봤던 골목길 중에서 최고네요 그림이 좋네요 고추를 말리고 있어 날씨가 완전히 후덥지근한데 재밌어요 골목길이 살아있습니다 골목길이 살아있습니다 송림루 43번 길이네요 이 골목도 들어가보자 막다른 골목이네 송림 1동 옛날 쓰던 나무점벗대는 잘렸습니다 여기도 기억이 난다 여기는 빈집인가 봅니다 송림 종합사회복지관 제이와이케 동생이랑은 여기서 좌회전에서 박물관으로 갔었는데요 이쪽 왼편부터 한번 둘러보고 다른 지역도 보겠습니다 벽화도 그려져 있었네 저 옆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박물관이구요 우와 긴 계단이다 저는 이 특별한 계단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땀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저 꼭대기에 가서 잠깐 쉴 거에요 이 예쁜 골목길은 지나칠 수가 없다 자 이쪽은 이따가 오구요 아직까지 제 얼굴에 땀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땀이 나아요 느낌상으로는 여기 다시 돌아가서 역계단길 여기부터 보자구 아무 생각없이 걸어가면은 머리 부딪혀요 3위가 아파트는 어디서든지 잘 보이네 막다른 골목이 아니길 음 나가는 길이 있네 저기 벽에 글자 보이나요? 1978년 5월 콘크리트로 보수할 때가 1978년이고 집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일 예쁜 계단골목길로 솔빈로 60번길 제가 중간중간 표지판을 자꾸 찍는 이유는 어딘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와 온통 배롱나무 꽃밭이다 오히려 인천이 서울보다 예쁜 동네가 더 많아요 골목길 구경 잘 했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박물관까지 벌써 다 왔네 동상이 어영대장 신정희 올라왔으니까 전경을 봅시다 송림일동 복지센터 뒤에도 옛날 집들이 꽤 보이는데요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저 오동나무도 몇십년은 돼 보이네 글링공원 하고요 수도산 발동네 박물관은 직접 가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잠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웃음번 나온다 웃음번 나와 이제 한 두 블럭 촬영했는데 여기서 우측이 송림 1동 이쪽 좌측이 송림 2동 이제 저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이따가 체력이 받쳐주면은 이쪽 길도 도전 여기 은행나무도 하나 있구요 마트도 하나 있네 결국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넘눈한 고양이 한마리 저쪽은 패스합니다 저는 여기를 가보고 싶어요 배별 쨍쨍 뜨니깐 그림 좋다 과연 와 이쪽에 다 빈집이네 저는 또 겁도 없이 이런 걸 먹기는 잘 들어가 봅니다 전망이 괜찮네요 어 이쪽 길도 있네 이쪽으로 오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절로 가봐야겠습니다 솔빛로 73번 길이에요 와 골목길 여기는 인천시동구 송림 2동입니다 송림동의 유래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천부 다소면 송림리 지역으로 1914년에 새말 매하지 장승거리 샛골 활터거리를 통합하여 송림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송림 6동까지 현재 있어요 송림동이 그래도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송림동은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이 다목골목으로도 들어가 보자 저는 이런 골목길 너무 좋아해요 이런 나무 점멋대도 있구요 그림 좋다 그림 좋다 이건 뭐 끝까지 가야지 송림동이 끝나는구나 저쪽에 동부시장이 보이구요 송림동 현대시장이네 지도상으로는 동부시장인데 가볼까 막까 고민중입니다 현대시장은 송림 6동 차량할때 가겠습니다 뭔가 아쉬움을 남겨놔야지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송림이동도 다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자 저 꼭대기까지 조금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현대빌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시원한 그늘이 없나 우와 슈퍼 하나 남았다 일단 시원한 케메가 하나 때리고 요 주위만 더 돌아볼게요 아 귀여워 멍멍조심이야 잘생겼다 따라올라 그래 오지마라 다 잘생겼잖아 물지마 날씨 정말 덥네요 맛있다 저 강아지 자고 있구만 아 여기 서있으니까 정말 시원해요 여기는 시골 분위기네요 완전히 이 골목은 들어가볼까요 이 아래쪽으로도 골목이 있어요 아까 봤던 골목길이네 할 수 없이 여기서 직진 해보자구요 저집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있네요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모갑니다 모가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공원으로 연결이 돼요 잠시 매미소리 감상하시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송림 이동하고 육동까지 보고 바닷가까지 구경하는 거였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벽화 예쁘다 서부교회 앞입니다 오 완전 예쁜데 해바라기꽃이 있는 예쁜 길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집 촬영 막바지에 예쁜 골목길을 구경하게 됩니다 저 골목 끝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여름과 잘 어울리는 푸른색 벽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조금 더 구경할게요 이 골목은 패스입니다 저 끝에 개조심 써 있어요 명동식당 순간 빵 터졌어요 벽에다가 멸공 일단 퇴로는 확 다 해놨습니다 요 위에 골목부터 한번 보고 여까지만 갑니다 여기는 인천시 동구 송림 이동입니다 빈집이 많네요 여기는 인천시 동구 송림 이동입니다 여기도 빈집 여기도 빈집 오늘은 이쪽 좌측편 골목길만 보고 끝내께요 생각보다 여기는 되게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촬영 끝 끝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동구 송림 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올 거예요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습니다 송림동 일부는 여기까지 송림동 다음에 보자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도 만만 찼네요 기왕 가는 거 심심하니깐 촬영 좀 하면서 가야겠어요 귀엽네요 가스대관에 그네를 타 골목길은 예쁘다 송림동 2부 때는 흥미진진 하겠는데요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하철역 반대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 내일 비 안오면 바로 또 와야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라는 신호를 하고 조만간 봅쇠 송현교회 송현교회 오 이거 깜짝이야 여기 동네도 피리 가봐야겠네요 자 타임납스로 이 동네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왔던 길로 돌아왔습니다 동인천역에서 급행 타고 집에 가야되요 이제 큰길이니깐 정말 안녕 가만히계신다 날씨가 어깨까지